지상 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더탄 북극성 일용시험 발사에서 완전 성공!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새 전략무기 시험 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경위하는 기회는 중장거리 전략을 발사시킬 수 있습니다. 경위하는 기회는 중장거리 전략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합니다. 경위하는 기회는 중장거리 전략을 발사합니다. 경위하는 기회가 중장거리 전략을 발사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전략 참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에서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이 무기체계를 사거리를 연장한 지상 대지상 단독탄으로 개발할 때 대한 전투적 화업을 제시하셨습니다. 조직과 지휘 협동품 보장 사업을 짜고들어 대차생자 동지께서는 먼덩이 토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십니다.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감시기의 시동 특성을 확증하였으며 능동 구간 실력 고체 로켓 발동 기회로 확고히 전환되었으며 여기 향상된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조종 손님께 드리는 가장 깨끗한 액 탄도탄 북극성 이용시험 발사에 참가한 국밥 선물로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의 높은 존엄과 권위를 옹호하고 우리 혁명을 본 과정을 진두지휘하시던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동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